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터미 제니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의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 면역개선제에 오직 면역을 위해서 탄생한 해모임입니다. 청궁단기 백자격에서 수출한 식물 복합 조성물로서요. 우리 감마선으로 청궁단기 백자격의 분자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요. 8년 동안 56억 원을 들여서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병원이 산학협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합의 물질의 배합 비율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특허 등록을 하고 이름을 해모임이라고 붙였습니다. 얘는 NK세포를 활성화하고요. 여러분들 자연사리세포, 레트럴킬러세포라고 해서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잡는 세포를 화성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분비하는 뇌의 사이토카인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배터미 해모임은 세계의 5개국의 특허가 있고 국제학술지의 위장, 간, 보호기능 개선 또는 면역 개선, 피로회복, 운동능력 향상 등 여러가지 지침 면역을 깨우는 힘 에터미 제니형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됐어요. 20년 동안 보험일을 하면서 상당히 피로하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고 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을 얻게 되었는데요. 에터미의 해모임을 만나서 5년간 투병을 하다가 2, 3달 정도 복용을 하고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에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론 저는 이제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보고 먹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정상세포가 변형된 우리 암 같은 세포들 그런 거 그러니까 면역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면역이 과반응하는 거 저처럼 자가 면역 질환들 그런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면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걸 바로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에터미의 해모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세계 9초에 한 박스씩 팔리고 있는 엄청난 면역 개선제입니다.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인증을 받은 거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독성과 내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식품생명공학팀의 연구개발 기술 제공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삼성화재 생산물 배상 책임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요즘 같이 면역이 되게 중요한 식이잖아요. NK세포 하는데 각종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군, 칼슘 등을 보강을 했고 프락토올리고당은 당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있으시거나 또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도 같이 드셔도 상관없이 얘는 대만에서는 허니 꿀잼으로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따서 이렇게 덜덜덜 막아서 드시면 깨끗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2포 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4포에서 6포 정도 이렇게 드시면 질병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암 항암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 자궁암 환자에게 3년 동안 임상실험을 했고요. 두 달 동안 70%의 호전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을 지키시고 피곤하신 분 또는 수험생 또 많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분들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또는 자가 면역질환이나 면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건강하게 우리 하루 2봉 해모임 드시면서 건강한 겨울 보내요.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